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이재원입니다. 다가올 5월 2일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합니다. 이번에 선출될 당대표는 4.7 재보선 참패 이후의 당 쇄신과 민심 회복,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정권 재창출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부여받게 됩니다. 과연 누가 이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토론을 통해 누가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적임자인지 꼼꼼히 검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며 광주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된 좌석 순서대로 토론에 참여하는 후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송영길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다음 기호 3번 우원식 후보입니다. 네, 우원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1번 홍영표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영표입니다. 네, 토론에 앞서 진행 방식과 주의사항을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기조연설과 공약 발표, 공통질문과 주도권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됩니다. 또 발언 시간이 제한되는데 후보자가 발언을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하며 시간이 다 되면 사회자가 제재하겠습니다. 후보자들은 공약과 정책을 중심으로 토론에 임해 주시고 지나친 비방과 인신 공격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각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도전하는 이유와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송영길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발언 시간은 1번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전남, 전북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남 고흥 출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기호 2번 송영길입니다. 지난 재보궐선거 결과 국민들께서는 저희 민주당의 매소운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무능한 개혁과 위선을 지적했습니다. 저부터 반성하고 바꾸겠습니다. 민주당 이름만 남겨두고 다 바꾼다는 자세로 혁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재인 정부 성공하고 대선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백신 확보 노력과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유능한 개혁과 언행 일치로 민주당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기존의 관성대로 갈 것인가, 새로운 변화를 택할 것인가. 송영길의 선택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대선 승리의 시작입니다. 지금 바로 저 송영길을 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호남이 선택해 주십시오. 민주당 대선 승리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원식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역시 바른 시간 1분입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전남, 전북, 제주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기호 3번 우원식입니다. 개혁을 한다고는 했지만 소리는 요란했고 성과는 느리기만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는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민심은 174석을 갖고도 개혁도 민생도 제대로 해내지 못한 민주당의 큰 호통을 쳤습니다. 저 우원식이 유능한 개혁과 민생으로 정면 돌파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 속으로, 현장 속으로 뛰어들어가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잘 들리도록 현장성을 강화해 혁신하겠습니다. 부동산과 태도, 모두 국민의 눈높이보다 더 엄격하게 혁신하겠습니다. 당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의 베이스 캠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직하게, 사심 없이, 공정하게 당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장과 소통이 가장 잘되는 우원식이 민생 현장에서 500만 표를 더 가져오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홍영표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역시 발언시간 1분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 시민, 전남, 전북 그리고 제주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북 고창 출신 기호 1번 홍영표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유능한 혁신입니다. 원칙 없이 무턱대고 바꾸자는 말은 불안합니다. 개혁과 민생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혁 대 민생, 친문 대 비문이라는 가짜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민심의 힘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을 해야 합니다. 저 홍영표, 단결하는 혁신, 승리하는 혁신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소통을 강화해 당을 단결시키겠습니다. 혁신, 단결, 승리로 제4기 민주당 정부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위기는 돌파하고 책임은 완수하는 당대표 홍영표가 되겠습니다. 네, 세 분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세 후보가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약속하는 주요 정책과 공약을 듣는 시간입니다. 먼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우원식 후보부터 공약 발표 시간 1분 30초 드립니다. 네, 정권 재창출을 위한 우원식의 5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생으로 정면 돌파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회복이 지금 가장 중요한 민생입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입은 코로나19 피해 중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을 강화해서 전국민 고용보험을 완성하겠습니다. 임대료 멈춤법으로 임대료 감면 분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일자리 감소 방지를 위한 한국형 PPP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당의 혁신을 이뤄내겠습니다. 윤리감찰단을 윤리감찰원으로 격상해서 조사 권한과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윤리감찰원장은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고 외부 인사를 영입하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윤리심판원 국민 배심원단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당 조직을 혁신해서 지역 현장 중심의 시군구 지구당을 신설하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디테일하게 잡아내겠습니다. 당내 부동산종합대책기구를 설치해서 당정 정책 조율 및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청년의 목소리가 꽉 차도록 청년 을지로위원회를 설치하고 민주당 청년 아카데미를 추진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정책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3 플러스 2 플러스 3 그랜드 메가시티의 균형 이뤄내고 광주 전남은 행정통합형으로 전북은 독자적 강소권 메가시티로 이뤄내겠습니다.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에 대해 듣고 있습니다. 다음 홍영표 후보 역시 1분 30초 내로 말씀해 주십시오. 국민과 함께 민심의 힘으로 국민이 명령하는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먼저 홍영표 민주당에서 내로남불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권익위 조사 결과 국민이 저 사람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투기꾼이라 하시면 10명, 20명이라도 바로 출당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둘째, 민주적으로 소통하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당내 친문이니 비문이니 하는 말 안 나오게 하겠습니다. 집중토론, 끝장토론을 당의 문화로 만들고 대통령부터 일반 당원까지 가감없이 소통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이 명령하신 개혁 중단 없이 해내겠습니다. 사법행정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검찰개혁. 국민 분열을 일으키는 가짜뉴스를 막을 언론개혁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호남의 미래를 위한 정책도 국민과 함께 완수하겠습니다. 광주 군공항의 이전을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해법으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광주 상생형 일자리 상징인 GGM 1호차가 곧 나옵니다. 이후 친환경 자동차 매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안전공대 개교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전남의 해무군 수건 사업을 마무리하고 이모밀티 신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국립 공공의대 설립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전북 혁신도시를 새로운 금융도시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 끝으로 송영길 후보 역시 1분 30초. 국정 5가지 과제를 저는 뒷받침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백신을 확보하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송영길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총활용해서 백신 확보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대책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80만 원 이상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4 대책이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도록 송영길의 누구나 지 프로젝트를 보완해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시하신 2050 탄소중립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을 확실히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금 전쟁입니다. 미중 간의 갈등 속에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생존 방안을 찾겠습니다. 우리 호남의 한전 국내를 중심으로 한 전남북 12기가와트의 해상폭력과 에너지 300, R-300 단지 구상을 구체화시키겠습니다. 광주는 인공지능 복합단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뒷받침하겠습니다. 2024년까지 3,939억이 투입됩니다. 확실하게 뒷받침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북의 탄소산업을 뒷받침해 가겠습니다. 830조가 넘는 국민연금 관련된 제3금융중심도시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호남이 민주주의 성지기만이 아니라 새로운 첨단 산업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세 후보에게 공통질문 드립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하면서 당 쇄신에 대한 요구와 정권 재창출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께서는 4.7 재보선 참패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밝혀주시고 당 혁신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당 대표로서 무엇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해진 순서에 따라 먼저 홍영표 후보부터 발언시간 1분 30초 드립니다. 4.7 재보궐선거로 많은 우리 호남의 지지자들도 실망하고 계십니다. 부동산 내로남불 LH 사태 재보선 패인으로 여러 가지가 거론되지만 핵심은 국민이 명령한 개혁을 국민과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변화와 혁신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변화냐, 어떤 혁신이냐를 논쟁해야 합니다. 누구는 다 바꾸자고 합니다. 불안과 분열로 가자고 합니다. 누구는 민생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민생을 외면한 정부였습니까? 이런 변화와 혁신으로는 다음 대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저는 지킬 것은 지키고 고칠 것을 고치는 분열과 패배가 아니라 단결과 승리에 혁신을 해내겠습니다. 제가 용적공 출신입니다. 서로 다른 재료를 녹여 붙이는 데 선수입니다. 대통령부터 당원까지 가감 없는 소통으로 용광로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원종주의와 결발을 하겠습니다. 국민이 투기꾼인지다 하시는 분들은 즉시 출당시키겠습니다. 당의 역할 강화로 승리하는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당을 중심으로 대선을 치르겠습니다. 경선 단계에서부터 이른바 캠프 정치의 싹을 자르고 국정운영도 당이 주도하겠습니다. 기재부의 시간을 끝내고 정당의 시간을 만들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 방안에 대해 듣고 있습니다. 이어서 송영길 후보 1분 30초 내로 답변해 주십시오. 무능한 개혁과 내로남보를 해결하는 길은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입니다. 특히 우리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말을 할 수 있도록 언론을 터줘야 됩니다. 20, 30대가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이 기댈 수 있도록 그들의 아픔과 공감하고 경청하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가르치려 하고 훈기하려는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수렴하겠습니다. 174명의 국회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민생을 제대로 연구해서 내각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개혁 의지가 관료주의에 의해서 굴절되거나 지연되거나 실행이 안 되는 것을 막아내고 확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당이 견인하겠습니다. 저는 인천시장으로서 부도위기에 인천을 부해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를 일하게 만들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174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 현안 문제인 백신 확보, 부동산 문제부터 유능하게 해가겠습니다. 언론개혁과 서법개혁도 국민과 함께 공감대를 만들어가면서 사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송경길이 하는 개혁은 유능한 개혁, 성과를 내는 개혁, 소리만 요란하고 실속 없는 개혁이 아니라 분명히 손에 잡힌 성과를 만들어내서 추진해 가겠습니다. 확실하게 뒷받침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 방안, 이어서 우원식 후보 1분 30초 내로 답변해 주십시오. 네, 국민의 삶이 매우 어렵습니다. 불공정, 불평등, 그래서 양극화가 심화된 데 거기다 코로나19로 해서 민생이 도탄에 빠졌습니다. 부동산 급등을 일으킨 부동산 정책의 실패, 그리고 LH 사태까지. 이렇게 해서 국민의 삶이 정말 도탄에 빠져 있는데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 그 절규에 귀를 닫고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그것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국민이 우리 민주당의 무능을 비판했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해 가야 됩니다. 첫째는 민생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국민의 아픈 곳,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의 정체성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민생을 위한 입법 제도를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의원들과 함께 나가겠습니다. 민생을 발목 잡히지 않도록 국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법사위를 우리가 내주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런 효과적인 개혁, 입법을 해내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장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주당에는 골목마다 400만 명의 당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현장의 현장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 당이 들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반영하는 민주당으로 혁신해내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민의 눈높이보다 더 엄격하게 혁신하겠습니다. 부동산으로 해서 발생되어지는 문제, 또 그 이외의 도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당이 누구보다 엄격하게 처리해 나가겠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도권 토론입니다. 세 후보가 차례로 7분씩 주도권을 갖고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앞서 발표한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질문과 답변 시간이 1분 30초인데 이상 길지 않도록 진행해 주시고 특정 후보에게만 계속해서 질문할 수 없습니다. 두 명 모두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비방에 대해서는 사회자가 제재하겠습니다. 먼저 송영길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7분입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강점은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번영에 대한 비전의 제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는 정말 노력을 해서 북미정상회담도 중계를 했고 아시다시피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까지 끌어내서 남북관계의 발전에 대한 새로운 희망에 들뜨게 했습니다. 특히 2018년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이끌어낸 것은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냉전적 지역주의, 냉전주의가 완화되면서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우리 민주당은 바로 싱가포르 회담 하루 전날 선거를 치름으로써 대승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북관계가 최악이 돼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 홍영표 후보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남북관계가 악화돼서 김여정 씨가 우리 대통령님을 비하하고 비아냥거리고 이런 상황에서 또 보수 야당과 언론은 북한에 끌려다니면서 좋은 소리도 못 듣는다. 이런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선을 치르기가 참 어려운 국면인데 대표가 되신다면 이 남북관계에 대한 어떤 돌파의 방안이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실 전쟁의 위기를 대화의 국면, 평화의 국면으로 바꾼 것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성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부심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저는 남북관계의 어떤 여러 국제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취임을 했습니다.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다르게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에 있어서 우리 정부와 상당히 접근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미 간의 어떤 노력이 있기 전에 한미 간의 동일한 어떤 방안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데서 또 미중 간의 관계가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홍인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한미 관계가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작년 11월에 미국을 방문해서 브래드 셔먼 미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간사님과 지금 외교위원장도 다 만나보고 또 커트 캠벨, 비옷에서 스티브 비관을 만나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에 대한 방향을 이야기했습니다. 상당히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이번 5월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해서 바이든과 정상회담을 하게 될 텐데 이에 성공을 잘 뒷받침해서 이 한미 관계에서 뭔가 남북 관계를 풀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같은 질문을 우리 우원식 의원님께도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남북 관계의 본질 중의 하나가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트럼프 때도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지금의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홍영표 후보께서 말씀하셨듯이 트럼프와 바이든은 상당히 다르고 또 이렇게 좋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민주당과 미국의 민주당 이렇게 함께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우리가 가진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미국의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방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논의하고 또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역시 얼만큼 노력하느냐라고 하는 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송영길 후보께서 지난번에 애를 많이 쓰고 또 미국에서 다녀오셨습니다만 그렇게 한 번의 노력이 아니라 정부와 함께 우리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미국의 민주당의 국회의원들과 또 정부는 정부대로 다각적인 통로를 가지고 지금보다도 훨씬 더 밀도 있고 또 힘을 많이 들여서 저는 그때 당대표가 되면 국회의원단을 미국으로 파견하는 문제까지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고 저 역시 당대표가 되면 우리 한미정상회담에 성공을 뒷받침하고 그 이후에 미국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메넨데스 미 상원 외교위원장과 화상통화를 통해서 노바백스 백신을 SK바이오가 지금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 핵심 물질인 필터와 친환경 플라스틱 백이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수입이 통제돼 있습니다. 이거를 푸는 데 저도 정부와 함께 도움을 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식 후보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양양자 의원께서 역사외국금지법을 지난해 발의를 했는데 이게 너무 포괄적이다 그래서 5.18만 빼가지고 5.18을 폄훼하거나 하는 사람에 대해서 벌칙을 할 수 있는 법이 통과돼서 아주 의미 있는 성과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역사외국금지법에서 5.18만 빼다 보니까 친일 찬양 금지 문제가 빠져가지고 상당히 그게 지금 논란이 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이 친일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집안에서부터 저희 외조부가 독립운동을 하셨고 특히 의열단 사건으로 해서 옥고까지 치르신 분이기 때문에 민족의 정통성을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있어서 친일 문제를 제대로 걷어내지 못함으로 해서 오히려 한일 관계가 왜곡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송영길 후보께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친일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을 마련해가는 그런 법안들의 통과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외국 전체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게 되면 역사에 대한 자유로운 해석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는 학문의 자유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양자 의원님이 제시한 역사외국 방지법은 너무 좀 포괄적인 논란이 있고 야당의 반발이 커서 5.18만 띄워가지고 통과가 된 것은 불가피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 하나 빠진 게 이제 친일 문제인데 이게 홀로코스트 부정법이라는 독일의 사례가 있고 또 헤이트 스피치 관련 법도 있고 그래서 그걸 보완해서 그 부분만 따로 좀 더 엄격하게 학문의 역사 해석의 자유를 제한하는 범위에서 통과시켜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권 여당 대표는 정부와 모든 걸 협의해서 잘 처리해 가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부동산 문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이야기하시는데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그러니까 집값이 10%만 출자하면 80%는 보증기관이 융자하고 10%는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서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 이걸 마련하는 것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석이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이 사업이 처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 통 후보께서 10년 전 8년 전 인천시장 할 때부터 문제를 제기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뭐냐 하면 임대사업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누구나 집을 구할 수 있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입주자 자격 여건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자격 규정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누구나 집,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택의 경우에는 이런 것까지 올라와요. 정부와 정치인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었다면 누가 여기에 들어갔겠는가. 송영길 위원이 사진과 홍보자료가 있어서 믿고 가입했는데 정말 이건 큰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것까지 생기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홍원식 후보님도 인터넷에 나온 그런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를 공식 토론에서 이걸 제시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고요. 이 진행 과정이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 8년의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수많은 이해관계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이고 이 누구나 집 문제는 제가 시장 때 1단계로 시작을 했고 지금은 3.0 단계로 와서 현재 영정동 미단시티의 1098세대가 성공적으로 착공이 돼서 3억 5천만 원짜리 집인데 3천 5백만 원 10%만 내면 언제든지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살 권리를 받게 되어서 엄청난 인기가 얻고 있는 또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실제 이것은 우리 당의 박정원이나 유동수 의원, 민병덕 의원이 함께 엄청난 프로젝트로 공감을 하고 지금 같이 경기도에도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집 3.0까지 갔다고 하는데 그 공식 블러그를 보니까요. 3년 정도 살다가 이사를 해야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랬더니 거주하는 동안 다른 사람에게 월세 또는 전세로 재임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냐면 10% 자금만 놓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고 그리고 분양권을 올릴 수 있는 부동산 투자, 투기 심리를 자극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다주택자의 경우도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누구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수는 무관하고 임대 기간 동안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다주택자들의 투기하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검증이 안 되는 사업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공약으로 제시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확인하지 않고 그렇게 질의를 함부로 하는 것 자체가 저에 대한 문제제기하는 것이 저는 좀 성급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말씀대로 정말 제가 부도위의 인천시장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보완하고 보완해서 3.0 단계로 왔고 이제 4.0, 5.0 단계로 발전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이게 지금 얼마나 혁명적인 일입니까? 국가 세금을 하나도 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민간 자본의 민간 PF를 통해서 집값이 10%만 있으면 집값이 오르더라도 최초의 분양가계로 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계속 여러 가지 그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는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지금도 지금도 피해자들 이게 법무법인들이 누구나 지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표 후보로서 충분히 검증을 하고 내놔야지. 그렇지 않고 했다가는 오히려 우리 당의 공신력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한번 좀 잘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수터평결하네요. 우리 저... 이따가 주덕을 말씀하시죠. 우리 홍영표 후보께 제가 저 공약을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공약들이 많으셔서 저도 그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 이런 점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중소상인들에 대해서 좀 대책이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 지원 확대 이렇게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지원 확대를 어떻게 하실지 저는 손실보상 소급 적용까지를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제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함, 손실보상제를 포함해서 우리가 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피해를 받고 그것 때문에 무너진다면 정말 이분들은 갈 곳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국가가 어떤 복지제도 시스템 속에서 이분들을 어떻게든지 살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걸 생각한다면 정부가 더 과감한 그런 보상과 이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23조 3항을 보면 공공 필요에 의해서 재산권 사용을 제한을 하면 그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명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코로나 재난 위기 속에 영업을 제한하고 집합을 금지를 했으면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그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급 적용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소급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누적된 손실이기 때문에 누적된 손실에 대한 보상,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책과 공약 중심의 주도권 토론 끝으로 홍영표 후보에게 주도권 드립니다. 시간 역시 7분입니다. 제가 송은길 후보께 먼저 묻겠습니다. 4.7 재보궐선거 이후로 우리 당에 진로를 놓고 많은 토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송 후보께서 출마 일성으로 당명 빼고 다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선언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그동안 추구해온 정치성, 정체성, 가치 모두를 버리고 또 당첨 관계에 있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와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나친 비약이고요. 그러한 자세로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해서 문재인 정보를 성공시키겠다는 의지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는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을 우리 민주당이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맞출 수 있도록 모든 변화를 해야 된다 저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당내에는 송 후보가 정말 뛰어난 정치인이고 많은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도 리더십이 좀 불안하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평가가 있습니다. 2002년 김대중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을 때 당내 중진 의원들이 노무현 후보를 찾아가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차별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었답니다. 그때 노무현 후보께서 나는 안 하겠다. 내가 야박하게 그런 짓을 어떻게 합니까라며 차별화를 거부하고 대선 승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2002년 2월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자 송 후보께서는 이명박 후보는 성격과 스타일이 제2의 노무현이라고까지 주장하시면서 차별화를 시도했고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막바지입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에 성과를 내야 할 때입니다. 당정청이 힘을 모아서 대선 후보와도 한 팀이 되어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고 대선도 승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당이 더 단결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홍 후보님 말씀한 시점이 틀리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현대 본부에서 뛰었고요. 그건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고 이후에 있었던 일의 일부 이야기를 가지고 한 것이고 모든 걸 떠나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수차례 노무현 대통령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성하고 반성한 그런 논리로 보면 노무현 탄핵에 참여했던 추미애 당대표를 만들었고 이낙연 대표도 그때 어찌 됐건 꼬마 민주당의 탄핵 쪽에 서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따질 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몬미의 자세로 반성하고 저는 문재인 후보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지금까지 문재인 후보를 위해 대통령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뛰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자세로 문재인 정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원식 후보에게도 질문을 해야 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송영길 후보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90%까지 풀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돈 사서 집사라는 것과 저는 비슷하게 들립니다. 지금 수도권의 LTV 규제가 40% 아닙니까? 이걸 90%까지 풀게 된다면 저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불을 보듯 뻔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 간신히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가고 있는 판에 지난번 또 오세훈 후보는 재건축, 재개발 이걸 규제 완화하겠다 해서 지금 그 시장도 들썩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 부동산 대책 또 우리 부동산 실패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 부동산 값이 너무 오른 겁니다. 급등한 거거든요. 그렇게 부동산 값이 급등을 하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희망 사다리가 완전히 끊어진 겁니다. 우리 부동산 대책의 중심은 역시 집값을 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이 잘 만들어져서 다시 집을 가질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다시 놔야죠. 그래서 그 LTV DTI의 규제를 상당히 강화시킨 건데 그게 좀 지나치게 강화시킨 면이 있습니다. 집을 새로 갖고 싶은 최초 구입자들이 금융 통제가 심해지니까 이미 다른 사람들은 다 샀는데 나는 방법이 없지 않는가. 그런데 이렇게 강화시키면 나는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불안이 있어서 불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소해서 기회를 주는 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LTV DTI 때 빚 내서 집 사라 이렇게 했을 때가 80%까지 했던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빚을 굉장히 많이 내고 그거 갖고 집을 사다 보니까 그때부터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90%까지 한다고 하는 거는 다시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거랑 같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이제 마무리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정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것을 근본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끌어가는 그런 부동산 대책은 저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부동산 대책이 우리 정부가 몇 가지 정책들을 시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또 현실과 약간 괴리된 그런 정책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저희들이 잘못된 점을 말씀드리고 저는 과감하게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이나 신혼부모 또 중년의 무주택자까지도 그것을 완화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90%까지 하는 것은 이거는 부동산 시장을 다시 이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광주, 전주, 목포, 유호수 MBC가 공동 기획하고 더불어민주당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세 후보에게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광주, 전남 최대 지역 현안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입니다. 군공항 이전 사업은 2014년 광주시가 처음 제안하면서 논의가 시작됐지만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서로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수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은 군공항 이전 갈등에 대한 광주, 전남 상생해법을 제시해 주시고 당 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질문에 대한 발언은 1분입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먼저 송영길 후보부터 발언 시간 1분 드립니다. 네, 광주, 전남에게만 맡겨놓을 일이 아니다. 이것을 저는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정세균 총리 시절에 사자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방부와 국토부, 광주시, 전남도가 사자로 모이고 국무조정실장이 이걸 맡아서 사자 협의체를 발족시켜서 첫 회의를 했습니다. 담당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제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첫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 내용은 광주공항을 이전했을 때 이전 부지의 개발 이익이 얼마인지 그리고 새로 어떻게 예상 부지가 있다고 한다면 전남에 이전한다 그랬을 때 거기에 군공항 건설 비용이 얼마인지를 비교해서 그 차액만큼 얼마나 지원하고 정부가 더 더해 줄 인센티브를 정리해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당대표가 되면 적극 우리 서삼석 최고인이 만약에 되신다면 함께 협력해서 이 사자 협의체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내서 반드시 이 문제를 풀어내겠습니다. 네, 광주 전남의 현안인 광주궁공항 이전 해법에 대해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원식 후보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4월 1일 범정부 협의체가 구성이 됐습니다. 이제 비로소 물고가 튀기 시작했죠. 저도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왔는데 그 전에 기부대 양여 방식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게만 맡겨놓는 그런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만 그런 점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국가가, 이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예산을 더 지원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특별법을 반드시 개정에서 통과시켜야 됩니다.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만 하나는 정부의 지원 근거도 만들고 이 공기별 기간을 정해서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일들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여당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저는 당대표가 된다면 이 일은 제가 반드시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한 해법 이어서 홍영표 후보 1분 내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국방위원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7일 날 국방위원회에서 지자체에만 맡겨놓지 말고 우리가 정부가 특히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범정부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빌미가 돼서 지난 3월 31일 날 정세균 전 국무총리께서 범정부 차원의 상설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협의체에 만들어진 것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군공항 이전이라는 것이 이전을 또 해야 되는 지역의 이해관계도 있어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작은 나라에 군공항이 12개입니다. 그리고 민간공항이 22개입니다. 그래서 교육훈련을 받는 광주군공항을 통폐합시키는 방법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 다시 한번 새 후보에게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전북 지역 현안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의 기금 800조 원을 활용해서 금융중심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부산의 견제로 금융중심지 지정이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각 후보들께서는 전라북도 금융중심지 추진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혀주시고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질문에 대한 발언 시간 역시 1분입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먼저 우원식 후보에게 발언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북을 독자적인 강소형 메가시트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가지 사업에 아주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전북을 호남권 전체 에너지 경제 공동체로 가는 길과 또 하나는 차별화된 금융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부산과 서울과의 어떤 갈등을 이야기하시는데 이건 갈등할 일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균형발전 차원에서 대한민국이 금융중심지로 발전하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 갈등 조정에 당이 앞장서서 일을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전북에는 금융투자협회 그리고 운영사 32여 개사가 올해 중으로 이전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농생명, 연기금, 사회적 경제 투자 등 특화된 금융중심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을 해나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금융중심지 추진 지원 방안에 대해 들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홍영표 후보 1분 내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꼭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현재 미중 갈등도 격화되고 있고 또 홍콩 내 정치가 불안해서 아시아의 전통적인 금융허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홍콩 내 글로벌 금융기업의 엑소더스가 발생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싱가포르나 일본 경쟁 국가보다도 우리가 좀 서두른다면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인프라 개선 또 실효성 있는 계획들이 더 보완이 되어야 합니다. 금융 인프라 구축은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전북이 금융중심지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전라북도 금융중심지 추진에 대한 지원 방안, 이어서 송영길 후보 1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의 김성주 의원이 연기금 이사장을 맡아 참 일을 잘했습니다. 아주 높은 수익률을 내서 지금 한 855조가 되는 세계 3대 연기금의 본부가 전북에 있습니다. 중요한데 자산관리회사 중심으로 한 SK증권이나 우리은행 최근에 하나은행까지 외국계 은행 2개에 한 7개 정도가 와 있는데 인프라가 취약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강제로 어떤 금융회사를 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올 수 있게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관련 법을 김성주 의원이 제출했지만 그게 정부의 반대로 무산되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이런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을지 연구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농업, 농생명 관련된 금융의 특화 문제도 제시되고 있는데 다각적으로 일어난 인센티브 방안을 추진해서 김성주 의원 등과 전주 의원 등과 상의해서 대비를 하게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시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새 후보께서 충분히 대화를 하실 수 있도록 이번에는 8분씩 주도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질문하시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주도권 시간과 마찬가지로 질문과 답변 시간은 1분 30초 이내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 중에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비방에 대해서는 사회자가 제재하겠습니다. 먼저 우원식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주도권 시간 8분입니다. 네. 동영길 후보께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이후에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거쳐서 더 이상 신규 원전 건설은 없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송 후보께서는 2019년 1월 11일 날 원자력계 신년 인사에 가서 신한울 3, 4호기 그 공사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자 공론화위원회에서 국민들이 수기해서 결정한 것들을 송영길 후보 혼자서 이렇게 뒤집은 꼴이 든 건데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이미 그런 쭉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지금 원래대로 말한 탈원전 기조를 저도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대안을 찾아보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근간이 됐던 게 원전이었습니다. 그걸 단순히 원전이 없앤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후에 이것을 하나하나 탈론조로 하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특히 2050년 문재인 정부의 탈탄소 정책을 뒷받침하는데 어떤 방안이 있을지 고민을 해보자는 취지였지 그걸 찬반의 문제를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후로 일단락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전제하에 여러 가지 지금 정세균 총리 체제하에서 SMR을 지금 연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안들을 찾아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신한울 3, 4호기 공사를 제기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계시나요? 일단락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관해서는 원전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원전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는 세계적인 추세가 기후위기를 통해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아리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로 물건을 생산하지 않으면 물건도 받아주지 않겠다. 거기에서 원전은 너무나 위험한 전원이기 때문에 원전은 제외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분명히 유념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기후위기를 넘어서는 국경에서의 탄소세 같은 것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인원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송 후보께서 2017년에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셨더라고요. 그때 문재인 캠프 총괄본부장으로 임명된 첫날 2017년 2월 8일이거든요. 그 송 후보께서는 기자들에게 문재인 공약을 그 메시지가 잘못 나간 거다. 국가 예산과 세금을 걷어서 나눠주는 일자리 정책 그거 누가 못하겠냐 이렇게 비난까지 하셨어요. 그 당시 송 후보의 발언을 전해드린 문재인 후보가 캠프에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함께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후보는 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어떤 일인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저를 공격하려면 그 관련 기사를 다 읽고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때 이미 크게 논란이 돼서 다 해명을 했던 것이고 아시다시피 그때 저는 대선 후보 캠프에 참여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어떤 진행 과정을 제대로 모른 상태였습니다. 저는 대자마자 그게 문재인 후보의 공식 공약으로 채택되기 이전에 조윤재 교수님이 하는 정책연구소의 안으로 저는 착각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안들이 된다면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게 나중에 알고보니까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어서 제가 뇌에서 조작을 했습니다. 홍영표 의원님도 오시고 해서 81만 개 일자리를 어떻게 나눠서 할 것인지를 충분히 조율해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공공일자리는 긴급 피난의 성격이고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사회적 일자리와 삼자 기둥으로 결합해 가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두 가지와 또 아까 홍영표 후보께서 제기한 문제 이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는 또는 지지도가 떨어진 위기의 상태이고 이 위기로부터 우리가 제대로 위기를 넘어서서 정권 재창출로 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그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당대표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 가지 사례를 보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송영길 후보는 기사를 잘 안 봤다. 전후 좌우를 잘 모른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런 세 가지 사례만 봐도 과연 송영길 후보가 원만한 당첨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불안하다고도 하고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그런 점들에 대해서 그동안 새로운 각오를 새긴 것은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 세 후보 중에 위기의 인천광역시를 부도 위에서 구해본 지방정부를 운영해본 경험을 가진 후보가 저입니다. 지금 우리 당이 가감없는 민심의 목소리를 관료들 속에 다 소화시켜서 소통을 해서 우리 정부가 민심과 현실에서 유리되지 않도록 잘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당이 민심의 목소리를 제대로 정부와 소통을 전달하지 못하면 계속 유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두 분이 원내대표를 하셨는데 두 분이 원내대표 한 게 다 잘했으면 우리 당이 이렇게까지 참패를 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그것도 하나의 과거 물론 지금 당장 지도부는 아니었지만 연상된 지도부로서 돌이켜볼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저는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적어도 대통령님이나 정부나 가감없이 소통을 해서 정말 이 민심의 목소리가 왜곡되지 않고 소통이 돼서 정말 성공한 정부로 만들어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영표 후보께 묻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당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끌어내고 또 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해내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당대표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 돼야 될지 한번 말씀해 보시죠. 네, 우선 대선이 있는 해는 당의 안정과 단결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과거에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또 그 이후에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이런 지지자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 힘을 모으게 하는 그런 리더십이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저는 이번 대선은 좀 당이 주도해서 당의 공약과 정책을 당론으로 정하고 싶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대선을 승리하면 당이 또 중심이 돼서 국정을 운영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저는 그런 데서 어떤 우리 당 중심의 어떤 리더십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위기, 경제 어려움 이게 계속되고 있는데 정말 당정청이 이 위기의 상황에서 엇박자가 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이 중심적으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거 이게 과제라고 봅니다. 제가 마무리를 좀 하려고 했더니 홍영표 후보께서 너무 길게 얘기하셔서 마무리를 못하네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주도권 토론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홍영표 후보에게 주도권 시간 역시 8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당 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제가 호남 지역을 많이 다니면서 들은 것은 탈당 경력자 감소한 25% 당원 개정에 대한 사안이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 날 전준위 회의에서 우리 변재일 위원장이 소경길 후보께서 탈당 경력자가 선출직 공직자 경선에 참여할 경우 25% 감산하는 조항을 개정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고 공식적으로 들었습니다. 25%의 감상 개정은 그동안 당을 지켜온 많은 호남 당원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에 어려울 때도 배신하지 않고 깃발을 들고 서 있던 수많은 당원들에 대해서 욕보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또 그것을 현재도 지지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에게 질문한 겁니까? 너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아니 제가 4월 15일 전준위 회의에서 변재일 위원장이 소경길 후보의 요청이다. 25% 감산 조항을 개정해달라 이렇게 했다고 해서 표결까지 이루어졌다가 부결이 됐습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사실이. 그러면 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우원식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원식 후보는 정말 우리 당에 상징이 된 을지로위원회를 너무나 잘 이끄시고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그런 닦아주는 활동을 계속해와서 저도 정말 친구이지만 정말 존경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이 민생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자칫하면 저는 잘못된 어떤 처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저는 민생이라는 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뭐 다른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민생은 코로나 방역 잘하고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무너지지 않게 국가가 손을 잡아주고 또 백신 문제라든지 이런 걸 잘하는 것이 저는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칫 잘못하면 문재인 정부는 민생을 챙기지 않고 개혁만 했다. 이런 어떤 논리의 감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민생 법안이라고 하는 게 결국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정부에서도 민생과 관련되어 있는 법안. 민생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로 해서 발생되어지고 있는 우리 민생의 어려움들이 있죠. 손실을 많이 보고 경제 위기로까지 가면서 어려움에 처한 그 민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서는 손실보상법도 하고 임대료 멈출법도 하고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데 그것과 함께 거기에 또 좀 근본적인 문제로 보면 불공정, 불평등으로 해서 발생되어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됩니다. 을지로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양극화와 관련돼 있어서 그래서 많은 법안들을 냈습니다. 이를테면 교섭권이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가맹점, 대리점들이 본사의 불공정에 맞서서 교섭을 해야 되는데 교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안을 제출하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그쪽에서 소위 기득권에 도움이 안 된다고 그 법을 끝까지 막았습니다. 또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하청 계열화되는데 지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가 훨씬 벌어져 있거든요. 일자리가 중소기업의 85%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청 계열화되어 있는 중소기업들이 자기의 원청에 대해서 불공정을 해소해달라 하청 하도급 단가를 깎는 거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공정거래법상 담합이 됩니다. 담합이라는 건 힘을 갖고 있는 시장 지배력이 있는 데서 이렇게 국민들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는 걸 담합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힘이 약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담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런 조항들 이런 조항들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야 됩니다. 미국이 1930년에 대공황이 일어날 때까지 공화당 정권이었는데 대공황 때 민주당 정권을 처음 갑니다. IMF 때 DJ가 됐듯이 그때 루즈벨트가 됐는데 루즈벨트가 돼서 한 뉴딜의 가장 핵심은 북쪽의 노동자들 공장 지대가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 노동자들한테 노동조합법을 만들어주고 최저임금제를 만들어주고 사회복지제도를 만들어주면서 그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로 다 돌아서서 30년 민주당 집권이 이루어집니다. 결국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개혁이 개혁의 본질이고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정부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일은 우리 국회가 나서서 해야 되는데 국회가 제대로 못됐다는 겁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문재인 정부는 민생을 위해서 어느 정부보다도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양극화 문제가 정말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권 초기에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습니다. 그때 지지율이 20%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안정이 됐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후로 또 그래서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 이런 걸 하는데 사실 기득권 또 보수 세력들의 엄청난 저항이 있었습니다. 이제 혁신 성장입니다. 혁신 성장은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혁신 성장에도 많은 성과를 내서 벤처 같은 걸 통해서 한 5만 명 정도의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코로나 위기에도 이 위기를 좀 기회로 바꾸자 해서 K-뉴딜, 디지털 뉴딜, 에너지 뉴딜, 지역 뉴딜 해서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할 그런 사업들을 벌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민생이 아니고 지금 그래서 저는 우리 당에서 너무 어떤 그런 성과에 대해서 평가할 것은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국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납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고 아까 우리 의원식 후보께서 말씀하신 제도와 법적인 어떤 개선, 입법을 통한 개선 이런 것들도 저희가 더 열심히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문재인 정부는 마치 어떠한 민생도 챙기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문재인 정부가 민생을 해서 굉장히 노력하셨죠. 그런데 그 해결, 최종적인 해결책은 국회가 입법으로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서야대 시절에는 입법으로 완성할 수가 없었죠. 반대하면 못하니까. 지금 비로소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불공정, 불평등을 해소하는 법안, 또 그리고 코로나19로 발생되어지는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는 법안, 이런 것들을 국회가 유능하게 해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개혁으로 가자.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끝으로 송영길 후보에게 역시 주도권 토론 8분 드리겠습니다. 송영길이 총괄선대본부장으로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키는 데 기회했습니다. 2017년 대선 때 우리 민주당 역사상 아무런 잡음이 없이 대선 작업 문제도 없이 완벽하게 공조직이 하나가 돼서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홍영표 후보님과 우원식 후보님이 선대본부의 상황실장 등을 맡았던 2012년 대선은 패배했습니다. 여러 가지 물론 다른 원인이 같이 있었겠죠. 그러나 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당시 안희정, 이재명, 문재인 후보 상호 경선이 끝나고 난 뒤에 통합선대회를 구성한 과정에서 추미애 대표와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막포에서 조정해서 안정되게 후보를 뒷받침해서 승리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자세로 문재인 후보를 성공시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LTV, DTI 말씀을 하시면서 우원식 후보한테 질의를 통해 저를 비판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저한테 직접 질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기본 관점이 LTV, DTI가 지금 40%, 50%, 60% 투기 지역, 수도권 지역, 지방에 따라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2.4 공급 대책이 80만 원 이상의 강력한 공급 대책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제시했습니다. 저는 아주 이게 중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거를 뒷받침해 가는데 문제는 우리가 40년 동안 대한민국이 900만 원의 주택을 공급했지만 무주택자 비율이 49%에서 44%, 5%밖에 안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현금이 없으면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실수요자 안 가지고 현금 가진 사람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홍영표 의원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종부세를 지금 9억을 12억으로 올리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종부세의 대상자는 약 3.8%에 불과합니다. 전체 우리 가구 수에. 그리고 이 9억이라고 그러지만 실제 시세는 공시지가 기준이 9억이니까 13억이 넘을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풀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은 두 가지 수단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세금이고 하나는 공급입니다. 제가 이제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자고 주장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4.7 재보궐선거 이후로 부동산 실패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우리가 현실과 좀 맞지 않고 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이 있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고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는 것은 반대합니다. 대신 지금 우리 6억에서 9억의 어떤 재산세 이런 구간에 대한 검토가 다시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아까 또 대출 기재라든가 몇 가지 문제들은 저는 이렇게 하루아침에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정책을 바꿔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거는 같이 검토하고 저는 또 그 과정에서 국민들과 함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에게 이런 아까 말씀하신 우리 전체 가구세의 7.8%밖에 종부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일가구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담이 크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정말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국민들의 여론도 수렴해서 좀 바꾸자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홍영표 후보께서도 노동운동을 했지만 우리가 노동운동을 할 때 임금 인상 투쟁을 하게 되면 항상 보수 언론이 나오는 게 임금 인상이 되면 물가가 상승돼서 실질 임금은 오히려 저하된다. 임금 인상 반대하는 논리를 펴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참 개혁이라는 게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최저임금 문제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대기업과 공공분의 임금을 100%라고 한다면 이러한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을 비롯한 최저임금 선상에 있는 분들은 40%입니다. 그래서 이 양국화를 해결해야 되는데 좀 최저임금을 할 때 그렇게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동임금의 인상은 경제학적으로 이거는 또 양론이 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바로 이어진다고도 하지만 소득을 중대시켜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양국화를 해소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잘 판단하면서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러한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왜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일단 7학년 급식을 하면 계란값부터 비쌉니다. 모든 쌀도 비싸고 그래서 비싸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과연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재생에너지 우리가 화력발전을 급격히 줄이고 가스도 줄이고 원전도 줄여서 빨리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리고 싶은 게 모두나 우리 같은 마음일지인데 그런데 문제는 불가피한 전기세 인상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에게 과연 현재 어찌 됐건 재생에너지가 다른 선진국에서는 그리디 패러트가 돼서 기술이 됐다고 그러지만 그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러한 재생에너지 풍벽에너지 블레이드도 아직 자체 생산하지 못하는 그러한 기술이기 때문에 많은 단가가 들어가는데 전기료 인상을 감내할 것을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혼자서 처음 시작한다 그러면 그런 얘기가 맞죠. 모든 일이라는 게 후발자의 이득이 있습니다. 나중에 하는 사람들. 시간에 타임대가 있다. 장기적으로 되겠지만. 후발자의 이득이 있는데 나중에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먼저 만들어진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하고 그것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하셨던 대로 그리드 패러트가 될 정도로 이미 기술 발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되고 있고 또 그것은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하면 금방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오히려 국가경제행위원회.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끝으로 국민들과 당원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나 미처 답변하지 못한 내용이 있다며 말씀해 주십시오. 각 후보들에게 2분, 2분씩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홍영표 후보부터 해 주십시오. 국민의 목소리에 겸여하게 경청하겠습니다. 민심의 힘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을 하겠습니다. 국민이 됐다고 하실 때까지 혁신하겠습니다. 그러나 보수 언론과 야당이 써준 반성문으로는 진정한 변화와 혁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저 홍영표 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처럼 과감하게 결단하고 과감하게 돌파하는 그런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더 엄격한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권익위에서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면 부동산 투기꾼으로 국민의힘을 말한다면 10명, 20명이라도 출당 조치를 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홍영표 민주당에서 더 이상의 내로남불은 없을 것입니다. 민주적으로 소통하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제가 원내대표 때 많이 했던 집중토론 끝장토론을 통해 당의 이견을 해소하고 당이 중심이 돼서 문재인 정부 임기 막바지를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승리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당 중심으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송영길 후보 순서입니다. 역시 2분 동안 마무리 연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남북, 광주, 제주 도민 여러분.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정말 변화가 필요한데 어렵습니다. 기존 관성대로 해석합니다. 이래서 20% 넘는 엄격한 심판, 국민의 심판에 가까운 이 목소리를 수용해서 변화가 될 수가 있을까요? 기존의 관성대로 갈 것이냐. 새로운 변화를 통해 민심을 수용해서 정권 창출에 성공할 것이냐. 그 출발점이 5월 2일입니다. 제가 기호 2번입니다. 5월 2일 날 전당대회가 끝나면 311일이 남았습니다. 311일 동안 과연 우리 민주당이 변화돼서 유능한 개혁으로 문재인 정부를 성공적으로 뒷받침해내고 이 공정한 대선 관리를 통해 단일한 후보 원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저 송영길은 어느 계보, 계보에도 속하지 않고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으로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각종 TV토론, 보궐선거, 당이 필요한 곳에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의 정신이 우리 민주당에 관철되고 있습니까? 지방원 공천 과정이나 자치단체 공천 과정, 각종 인사 추천,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지켜졌다고 자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송영길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우리 민주당이 아직도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정당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의 시작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침몰합니다. 저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으로 부도위기의 인천을 구했습니다. 문재인 총괄선대본부장, 외통위원장으로 국제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백신 확보를 뒷받침하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서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켜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우원식 후보 순서입니다. 역시 2분 동안 마무리 연설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전남 도민, 제주도민 여러분. 이 위기의 민주당을 무엇으로 구할지 그 해답을 찾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개혁의 방향은 국민의 곁으로 가서 국민의 아픔과 함께하고 그것을 느끼고 온 힘을 다해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민생을 중심으로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국회라는 수단을 갖고 실천으로 현장에서 해내겠습니다. 저 우원식은 우리 사회의 을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우리 정치의 길이라는 굳은 신념으로 살아왔습니다. 1981년 25세 나이로 광주학살의 주범 전두환 정권 타도를 외치던 시절부터 김대중 총재를 지키기 위해 평민당에 뛰어든 33년의 민주당으로 살아온 내내 지켜온 신념입니다. 김대중의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노무현의 노무현에게 배운 균형발전 문재인과 함께 내 삶을 바꾸는 개혁 그것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저 우원식이 우직하게 사심 없이 그리고 민생을 살려내겠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해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성공으로 이끌어내겠습니다. 광주 그리고 전남, 전북, 제주의 결심이 민주당이 고비마다 물꼬를 터왔습니다. 민심의 조류를 다시 민주당과 함께하도록 국민 곁에 가서 다시 시작하는 민주당을 위해 저 우원식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국민들의 삶을 지키고 문재인 정부를 지키고 정권 재창출을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열띤 토론회에 임해주신 세 분 후보 모두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직권 여당을 이끌고 내년 대선을 지휘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오늘 토론이 그 적임자를 가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